뿅 그래 이런 허접한거에 당하지 않아 당하지 않을거라고 아냐가 아냐가 아냐 그래도 꾸역꾸역 그래도 많이 죽진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 말렸으면 말렸지 죽진 않고 있어 그럼 된거 아냐 아 이런 왜그러니 아 야 너 뒤질라고 깜짝이야 7챕터야 하나 둘 셋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 자 이 시스템을 먼저 복구를 해야되나봐 자 자 이곳이 이곳이 게임 근데 어제 원 다 깼죠 드림은 깨는 게임 플레이 원래 뭐 어드베처 게임이 뭐 3,40시간 이러지 않잖아요 슈퍼 로봇이전 돈이 아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자 일단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 이거 배열 맛보고 맞추는거죠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자자라 신중 마스터 치프는 헤일로라고 유명한 SF기반 FPS게임 주인공입니다 영원히 고통맞네 그래도 치프는 치프는 뭐 그래도 뭐 능력자니까 얘는 겁나 구르고 존경도 못받는 새끼인데 그래도 치프는 지구인들한테 어 전쟁 영웅이잖아 그러면 되찌 최소한 군인연금은 나올거아니야 엄청난 차이죠 서 내가 뭐 안하고 왔나요? 왔는데 맞는데? 아 반대편도 가야되나? 핫프라이프 아프리카 셰프는 리펙트를 한게 6023번 셰프처럼 갑니다 핫프라이프도 약간 고호하는게 좀 있어요 아 그래요? 내가 못봤나? 핫프라이프는 어.. 최소한 데우스 엑스 마카나적인 전기긴 한데 암튼 최소한 얘가 어.. 고든이 억울해 보이진 않아 그래도 하다보면 게임하다보면 얘가 이걸 즐기고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 얘는 근데 아이작은 그런거 없어 그냥 고통받으면서 하니까 항상 싸우니까 아이작은 어느순간에 보면은 고든프리먼은 어느순간에 뭔가 좀 그거한 느낌인데 플레이 하다보면 얘가 즐기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이작은 그런거 없어 아이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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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쳐머지구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 컨테인먼트 컴포먼스 시큐리티 노트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얘는 꿈도 희망도 없잖아 마스터치프는 일단 일단 지구에만 돌아가면 진짜요 어머 치프하고 막 여자들이 여자들이 주르르르 좋아가지고 뭐야 아이씨 진짜 안그러냐 이것들이 끊어가지고 이것 좀 해볼라 이것들이 사주니까 밑도 끝도 없이 뛰어올리라 그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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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피가동 완료됐어요 아이씨 아이씨 자 이제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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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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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이건 탄도 많은데 이건 안쓰냐 자 다음 자 다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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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노머리 노두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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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띠릴라고 좀 진짜 잘 자꾸와 작작 좀 컨셉트비 엥 오뚝 아 서로 저런 음악 자 이제 이쪽으로 각각 해줘야지 각각하고 그렇지 어 근데 왜 원보다 더 뭐랄까 어 안 원은 어제 그제 하면서 그제 어제 하면서 데드스페이스 원 같은 경우는 어제 하면서 뭔가 흥건해졌었거든 벼드랑이 어 아무튼 어 좀 전체적으로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투는 그렇게 시 그게 아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전에는 투 할 때 더 짜증났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만은 편안할까 원래 진짜 투를 더 싫어했어요 제가 원보다 원보다 더 싫었어 자 목표지점으로 고 무기여 플라즈마랑 디토네이터랑 펄스여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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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사트 오 마이 갓 헤리 에리 딜토리에이터가 지뢰의 그거에요 아 다른 분들 많이 안쓰시나요 이거 꽤 쓸만한데 잘쓰면 꽤 쓸만한 무기인데 아아아아아아 똥갓 아아 아이차 앗 억 억 억 오리소이씨 감히 디토네이터 앞에서 아아아아 아 아주 충성심있게 맞는데 그냥 맞는것도 아니고 안되겠다 일단 st co2 아니 o2 ast co2 하시면 죽어 사람 o2 o2 액션 빨래 끝! 빨래 끝! 하고서 다시 가자 자 여기 이렇게 맞추는 것이야 제발 그렇지 됐어 뛰어간다 빨리 튀어 빨래 엘리! 엘리! 괜찮으세요? 지금 도착했고 빨래 끝! 이삭! 이삭! 엘리! 자 빨리 자 내려가요 엑스틴 엑스틴 Zero Gravity 엘리! 이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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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로! 출발! 발진! 아이언맨! 이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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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생각난다 이삭! 이러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생각만 났어 어떻게 하는지 생각났다고는 안했어 Europeans 이삭! 자 이거이거이거 이게 중요했던것같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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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와간다고 자아악 아 아 아 웠 아 아 아 아 아 엘리, 어디가? 바로 outside, hurry! 엘리, 어디가? 자,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근데 여기 맞으면 여기가 장난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매트 이펙스 3요? 글쎄요? 좀 봐야되지 않을까? 알았어. 근데 여기서 이걸로 안 끝나자라!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는데 데토네이터는 괜찮아. 자! 또 나와봐 내가 다 죽여줄라니까 이 새끼야 내가 너 겁나 싫어하는거 알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이씨 아이씨 30명? 얼마 안됐네 20명은 천명이 타고있었는데 죄데라 그런데 그놈을 구워야되는데 다 죽여줬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. 여기가 또 왔어요. 오늘 한 큰 사건에 걸어갔어요. 이대로 걸어갈거에요. 만나서 만나볼께요. 맞습니다. 음.. 주요 시설에 있는 중심지. 여기 있는 곳입니다. 자 드디어 쥐의 팔참 아 잠깐만 이 중심지로 가는 길에 또 우리 깨빵이 나올 것 같은데 맞는 것 같다 여기 위치가 딱 깨빵이 데드스페이스 주인공 말고요 3의 존 카버인가 게 있어요 그런 이름의 애가 있는데 존재감은 없습니다 나한테 있어서 저번에 누가 채팅창에 3대 공돌이 중에 존 카버라고 하길래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마스터 치프랑 연관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3에서 더블 코옵 주인공 이름 중 하나가 존 카버더라고요 존 카버 워낙에 존재감이 없어서 존 존 정말 존 같군 자 노드 봐 또 아홈허들아 홈허들아 하아아아아아아악 으 유리였어? 으으 우아 흉어 흉어왁 에에에 에에 에 아 아 이 새끼들 이거 방탄으로 이ỗ구나 알았을 impro 일단 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어 먼저 처리가는инойическая일이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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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직 적들 남아있어 얘들아 잠깐 갑자기 이벤트신으로 빠지지마 빈정상하니깐 빈정상하니깐 그래 빨리 넘어와 으음 역시 이건 가까이서 쓰면 안돼 그만하라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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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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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덩이들이야 아 아 아 야 너 거기서 간보지말고 빨리 나와 이내끼야 나올꺼거든 아유 니들은 또 왜 뛰어나왔어 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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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휴 으휘 흐Cómo 울 울 울 울 울 울 마지막 괜찮아 다 예정된 그래 일부러 탄을 좀 많이 소모를 했어야 됐으니까 왜냐면 로드방이 있으니까 라고 정신 승리를 한다 하필이면 딱 여기에 로드방이 있었잖아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돌아가서 슈트업 어어 좋아 빈띠지 슈트 아니 근데 전혀 내가 말릴거라고 생각을 못한 구간에서 말렸어요 저기 어어씨 초반에 홍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휴 탈을 많이 쓰긴 했네 진짜 그래서 어차피 또 금방 모을 수 있어 탄정도야 탄 따위 금방이지 라고 하다가 핏동을 쐴거같은 극이란 예감은 근데 기본이 그저 나만의 기분 탓이었으니까 그래 한층 깊고 진해진 인벤토 인벤토리 유럽 해당